오늘 방송은 선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남영희 씨 인천광역시 미추홀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윤상현 후보하고 이제 경쟁을 해 가지고 이번에 만 뭐 한 천 표 정도로 아마 이번엔 패배한 것 같네요. 이 보시게 되면은 1025표 차이로 패배를 했네요.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은 171표 차이로 패배를 했고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억울하겠죠. 억울하는데 뭐 지난번에도 사전투표를 많이 집어넣었고 이번에도 많이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청들이 조금 이렇게 곤혹스러웠을까 합니다. 이 보시면은 민주당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남영희 전 부원장 개인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만 표 이상을 집어넣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간단하게 이러면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남영희 후보하고 윤상윤 후보의 선관위 발표 선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6958표 국외 부재자 투표 174표 숭의 1동 3동 관외 사전투표 1414표 전부가 다 조작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짜 위조 투표지를 남영희 후보한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볼 수가 없죠 이게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선관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뭐죠 10년 동안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이 차익값 그래프가 이름 차익값이 크지 않습니까 세상에 남영희는 전부 다 뭐죠 모든 동에서 다 플러스값이 나오고 윤상희는 모든 도시에서 마이너스값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는 얼마나 도덕질을 했는지 남영희는 플러스 28% 윤상희는 마이너스 27%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5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55% 뜻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55%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55%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제외 공간에서 제외 동포들이 표를 한 표 던질 때마다 한 표씩을 남영희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더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표를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별로 관외 사전투표 이름 쓰셔넣은 것이 2455표 관내 사전투표의 506표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습니까 보시게 되면 남영희 후보가 6958표의 관외 사전투표를 얻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 있는 가짜표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표를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여기 앞에 선거인수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2273표에 몇 표입니까 5분의 1을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4장당 1장을 집어넣었으니까 5분의 4는 진짜고 5분의 1은 가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당 지역구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선거대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조작값 분의 1을 곱해주면 여러분 다 이렇게 가짜표를 다 여러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 6958표 가운데 2455표가 선거관리비원회가 남영희 후보와 함께 더해준 표수고 6958 빼기 2455표가 뭡니까 실제 사전투표장에 와가지고 남영희와 함께 표를 던진 표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들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y를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이 던진 표수 x에다가 위조투표지를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로 하여금 선거를 공정하게 이런 관리하라고 했지 선관위가 위조투표지 만들어서 표집어넣으라고 한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들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수십 년 수백 년 해먹겠죠 이제 여기 여러분들 위조투표지 어떻게 만듭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5분 1이네요 여기 선거인수 곱하기 5분 1을 하게 되면 위조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도 나오고 336에 5분 1을 하면 위조 국외 부재자 투표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계산해 가지고 이게 a를 다 대해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던진 거고 이거는 뭡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준 거고 선관위가 만들어서 표를 집어넣어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윤상현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을 때 몇 표 차이를 이겼습니까 12186 표 차이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11159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격차가 1025 표 차이로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저렇게 철딱선이가 없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 사전투표를 조작했는데 그게 들통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겠죠 모르지만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분이 좋아 가지고 남영양의 표를 좀 더 집어넣어 가지고 재검표에 응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되지 않습니까 밑에는 남영희 후보에 함께 더해진 표를 제거한 겁니다 위에는 선관위가 남영희 함께 표를 더한 거 4만6천표에서 5만7천표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기 11159표를 집어넣었네요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들은 4만4974명이고 선관위가 4만4974명을 정직하게 발표해야 되지 자기들이 뭔데 11159표를 더해 가지고 5만6천133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고 발표하면 되겠습니까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너희한테 위조투표지 투입하라고 누가 자격을 줬냐 이야기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만들어서 집어넣으라고 누가 자격을 줬냐 이야기죠 이런 짓을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6.01% 여러분들 뻥튀기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은 24.34%인데 선관위가 6.02%만큼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수의 선거인수의 30.36%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 가지고 11159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집어넣어줬죠 남영희한테 그래서 남영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42%였는데 얼마가 뻥튀기 됩니까 53%를 뻥튀기 하지 않습니까 선거 무효소송에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윤상윤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4%를 얻었습니다 54대 45로 여러분들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11159표를 집어넣었는데도 남영희 후보가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이걸 윤 대통령이 깔아뭉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윤 대통령이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예 제가 볼 때는 기대를 갖는 건 자유지만 그분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선거를 조작해놓으니까 왼쪽이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갈리비안회가 표를 남영희와 함께 11159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차이 값이 비슷하고 좌우대칭인 데칼코마니의 종이 색종이 모양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대법관들한테는 여러분들 뭐 한 패거리가 돼 가지고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관위가 도둑놈들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증언하는 바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벗어나겠습니까 오른쪽에는 뭡니까 4장당 1장을 훔친 것을 찾아내 가지고 훔친 것을 다 여러분들 제거 없애버리고 나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얘기도 들어 차이 값이 큰 것이 있지만 왼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작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찾아낼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왜? 선관위가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현명하면 이런 짓 못합니다 왜? 숫자가 나중에 다 범죄를 증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게 남영희 후보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남영희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이란 게 뭐냐 선거 무효소송이란 것이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가짜표를 세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무효소송이란 것은 가짜표를 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장에 있었던 투표지들이 보관된 투표함들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창고에 그 투표함에는 진짜 투표자와 가짜 투표지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남영희 후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에는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전산조작으로 일단 전산조작은 사전투표 양일사의 조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미리 준비된 위조투표를 투입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입하는 과정에 좀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좀 많이 투입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거인 수보다 사전투표자 수가 많아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한 그런 선거구가 뭐 전국의 한 30%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 이름 잘 새가 집어넣더라도 한두 장이 여러분들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남영희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제 법원이 매들 며칠까지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선관위에서 자신이 있으면 그대로 가져가겠지만 별로 자신이 없을 겁니다 왜? 쑤셔 넣는데도 잘 안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처럼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가짜표하고 진짜표를 다 빼내가지고 다 파쇄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인쇄소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그대로 그냥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그러면 통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020년 4.15 총선에 6번의 재검표가 있었던 겁니다 6번의 재검표에서 여러분들 대법원 직원들이나 부장판사들이 동원돼가지고 샀던 것은 딴 게 아니고 그냥 가짜표인 겁니다 다 통과를 한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 선거 무효소송을 가지고 밝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에 무슨 배추님 투표자가 나오고 상하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자가 나오고 본드가 붙은 투표가 나오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대법관들이 전부 다 그걸 다 덮을 거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0일 총선에 실상을 전하고 그다음에 선거 무효소송 같은 걸 앞으로 다룰 그런 의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게도 굉장히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맺고 끊는 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정하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그냥 위족도 세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대안을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사전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되고 전산조작 이후에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없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실천이 돼야 되고 그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윤 정부에서 전혀 힘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뭔가 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직무유기서중돈도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우리 윤 대통령께서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뭔가를 하실 겁니다 천만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믿는 분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사람을 보면 사람의 첫 단추를 보거나 그냥 첫 걸음을 보게 되면 그 양반이 어떤 인간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2년 동안 안 한 것을 지금와 산다 천만의 말씀이죠 2년 동안 여러분 안 하면서 자기 여러분들 책임하여 치러진 4번의 공직선거가 다 부정선거가 만났는데 지금 여러분들 대호각성에서 선거부정을 수사하겠다 안 하겠죠 실제 사전투표자수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전투표자수는 5월 9일이면 다 증거물이 삭제가 됩니다 사전투표자의 신분증 이미지 파일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4.15 총선 때 다 위조된 것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정선거를 지배 엘리트에 다 깔아뭉기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 새끼들하고 다 같이 사는 나라에 선거부정이 고차가 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나라의 이름들 지도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무효소송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위조표를 세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위조표라도 세면 좀 안 낫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2020년 4.15 총선의 학습효과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재금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죠 왜 그때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선거무효소송이라는 것은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위조투표지로 그냥 카운팅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카운팅 해보니까 별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지금처럼 투표함에 있는 것은 다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는 꺼내가 여러분들 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제 추미애 후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개인적인 호불호 이런 건 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숫자불일치라는 그런 어제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카이사르2라는 분께서 추미애의 선거 결과만 보면 끝납니다 이런 내용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건을 보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 1%포인트 6선 의원이 된 겁니다 1.19%포인트 1200표 차이가 난 겁니다 추미애 씨 당선 소감이 아주 우섭습니다 이 같은 박빙의 결과는 그것을 억누르기 위한 조직적인 관건 선거 부정선거가 자행됐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추미애 입에서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신경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보시죠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경기도의 588개 읍면동 관내 사전 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차이값이고 위가 더블당입니다 더블당은 관내 사전이 항상 당일보다 588개 읍면동이 전부다 여러분들 플러스 값입니다 더블음주당의 사전 투표 성률은 588대 제로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죠 차이값도 무진장 큽니다 10.80% 사전 투표 득표수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더블업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숫자는 아주 칼같이 여러분 정언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588개 동이고 588대 제로입니다 이제 선거굴로 보면 선거구는 아마 한 60개 선거굴 겁니다 이것도 동일한 모양입니다 모양을 보시게 되면 단 한 곳에서도 더블음주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를 보다 적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하남갑 추미애는 보면 이게 10군데입니다 10개 여러분 동입니다 이 군포만 빼게 되면 10개 동이죠 10개 동 하남갑 천연동 신장일동이 10개 동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이 천연동만 보더라도 이게 당일 투표에는 35대 65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는 47대 51로 더블당 추미애가 이겼습니다 신장일동에서도 국힘이 이겼습니다 국힘이 당일에 전부 다 이겼습니다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천연동부터 10군데가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이겼습니다 한 군데만 이겼어요 이게 하남갑만 여러분들 추미애가 이겼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를 보게 되면 전부가 다 한 군데도 예외가 없이 10군데 전부 더블당의 추미애 후보가 이겼습니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2분의 1의 10승입니다 1024분의 1이네요 경기도 전체를 이야기하게 되면 588승입니다 2분의 1의 588승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시게 되면 표를 더해 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추미애한테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위조 관내 사전 투표지수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조 사전 투표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 전부 다 국힘이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는 10군데 전부 다 더블당이 이기고 압승이 되는 그래서 차익값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추미애 플러스 12.3 국힘 마이너스 12.3 한안값 플러스 7.4 마이너스 7.4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11.4 마이너스 11.4 더블당 후보에게 표를 밀어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절반을 훔쳐가지고 국힘당에서 절반을 더블당에게 더한 것처럼 좌우대칭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것만 하더라도 그냥 부정선거 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 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추미애 후보의 사전투표 득도에서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한 8174표 237표 관내 사전투표 640 이게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거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준 겁니다 위조투표지 양을 어떻게 계산하냐 선거인수의 5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에 그럼 여러분들 위조투표지가 그대로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추미애 한안갑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관외투표 제외국민투표 관내투표는 모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숫자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일정한 규칙이 뭡니까 선거인수의 5분의 1을 곱하면 전부 다 이게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는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 선관위가 집어넣어 준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와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가 서로 크게 다르다 이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보시게 되면 이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누가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이만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서 5분의 1을 곱해 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한번 보시죠 추미애 후보의 선관위 발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8174표는 진짜가 아닌 겁니다 가짜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선관위가 더해 준 위조투표지가 2847표입니다 2847표는 어떻게 구한 겁니까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14236표에 5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237표 이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이 안에 선관위가 밀어준 위조투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237표 위조투표지 103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외 동포들이 던진 103표에다가 선관위가 이러면 위조투표지를 제외국민들이 던진 134표에다가 선관위가 이러면 103표 위조투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다 계산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작값을 가짜표를 왜냐하면 이걸 다 이렇게 여러분들 수식을 가지고 다 만들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절편 영어로 인터셉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선거관립위원회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사람들보다도 일정 부분을 유령 사전투표자로 만드는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프로그램에다가 돌린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가짜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추미애 후보한테 선거관립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깊이 사랑하사 선거관립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추미애 후보의 사전투표특보소에 더한 것을 동별로 다 찾아낼 수 있고 관외 사전투표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들통이 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특보소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선거관립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먹으라 만표 먹으라 만육천표 먹으라 만팔천표 이렇게 주미애 먹으라 만천표 에이 뭡니까 김근식이 먹으라 만팔천표 이렇게 해서 다 연주 먹으라 만칠천표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런 짓들 했는데 이게 발각이 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발각이 됐는데 세세 세세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가 아버지가 너희가 이름들 뭐 달고 있는 남자들이 너희가 너희가 뭐 심해들이 가 인간들아 자식들이 노예가 되게 됐는데 자리가 뭐라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너희는 아버지 한 게 그렇게 배우고 처먹었냐 이런 이야기 내가 안 하겠습니까 인간들아 너희가 서울법 때 나왔냐 이 인간들아 나라가 망하는데 뭐 세세 세세 추미애한테 표가 얼마나 되어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짜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추미애한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물한 가짜표가 9971표입니다 9971표 9971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준 겁니다 한 표씩 더해진 겁니다 원 투 쓰리 포 하나 추미애한테 원 투 쓰리 포 하나 추미애한테 원 투 쓰리 포 하나 추미애한테 제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저도 웃었네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9971표를 계산하고 싶으시면 선관위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이런들 지역구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추미애에 함께 이런들 선관위가 추미를 깊이 사랑하사 이런들 선물한 위조투표제 개수는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이라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5분이라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표가 도덕질한 표가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가야 될 일이 많으니까 자 그럼 이제 추미애한테 이런들 만표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더 이익 한 번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위조 사전 투표지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 후보한테 한 만 표 가까이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투입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제 하남시 자료입니다 하남갑 조작을 했는가 이거 어떻게 여러분 처음에 딱 판별합니까 그냥 차익값 그래프 그리우면 됩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이렇게 딱 이런 차익값 그래프 보시게 되면 100% 조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경기도 하남시 값의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죠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11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표를 쑤셔놓은 겁니다 이게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특별한 교육 배경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선거 부정을 변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추미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모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숫자가 발견됐다 일정한 규칙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5분의 1을 더해줬다 추미애 의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수와 실제로 사전투표장의 옷에서 표를 던진 추미애 의 표를 던진 사전투표 득표수는 서로 크게 다르다 얼만큼 되어줬냐 이렇게 간단한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y 선관위 발표 추미애 사전투표 득표수 equal 위조투표지 더하기 진짜 투표지 진짜 투표수는 x는 실제로 사전투표수에 와가지고 추미애 후반께 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럼 위조투표는 어떻게 해산냐 위조투표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곱하기 5분이다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다 자료를 선관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그냥 그대로 5분의 1씩 곱해가 이런 표가 쫙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윤석열이 한 표 던지고 서울에서 한동훈이 한 표 던지고 울산 남구에서 김기현이 한 표 던지고 무슨 어디에서 윤석열이 한 표 던지고 그러면 5표가 이러면 쫙 들어오면 그때만 한 표씩 딱 이러면서 추미애한테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여러분 모두 다 합해가 여러분 뭘 한 겁니까 더블당의 승리를 위해가 표를 더해준 공신들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또 보셨다시피 이 8174표 추미애 후보가 받은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이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진짜는 투표장에 오셔가지고 표 던진 사람은 5,327평밖에 안 되고 선관위가 가짜표를 2,847표를 더해준 겁니다 이게 제외국민투표가 237표인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가짜인 겁니다 제외 동포들이 추미애한테 표준 건 134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한테 준 것이 103표인 겁니다 이 위조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여러분들 보태준 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준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뭐죠 국민이 준 것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 여러분 허가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표를 뭡니까 이 놈 함께 줘도 주 놈 함께 주고 그렇게 다 주는 겁니다 이게 다 표를 그냥 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표를 얼마만큼 도독질했는지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이런 더한 표가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전체 9971표 관외 사전투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준 위조투표지 2847표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투표지 103표 천연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께서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274표에 공짜표를 시회하셨다 신장길동의 관내 사전투표에 594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위해 특별히 뭡니까 더해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추미애 후보가 여러분들 선거결과 최종적으로 딱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안갑 추미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9971표를 투입했고 그 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6.88%포인트 뻥튀기 했고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8771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9971표가 추미애 후보와 함께 더해지면서 추미애 후보가 1199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게 여러분들 딱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낙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6선 건배지를 다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썩어빠진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별술 분석에 여러분 다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9971표를 여러분들 더했고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들은 한안갑에 3만 9883명이고 진짜와 가짜를 합쳐서 4만 9854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고 거짓말을 국민들이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7만 20표를 투입하고 관내 제외국민투표에 2950표를 투입한 겁니다 4장당 1장 사전투표에서 4사람이 올 때마다 1표씩의 위조투표율을 투입을 해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이 27.53%인데 발표 사전투표를 34.41%를 뻥튀게 해가지고 6.88%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9,971표를 확보한 다음에 사전투표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조작 이전에 추미애는 사전투표율이 45%였는데 56%로 뻥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용 후보가 아주 잘 싸웠습니다 당일투표에서 55대 44로 승리한 겁니다 당일투표에 44%가 나온 추미애 후보가 사전투표는 56%가 나온 겁니다 무려 12%만큼 부풀려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100% 조작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관위 자료입니다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수치가 좌우대칭에 여기서 찾아낸 4장당 1장을 집어낸 조작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여기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만든 다음에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100% 선관위 자료를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100% 재현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조작을 해서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서 선관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도 차단할 수가 있고 조작되지 않는 수정 상태에서 조작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무작위수였거든 규칙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규칙을 찾으면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추미애 후보의 여러분들 선거 과정인 겁니다 이 사람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선관위 자료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한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용 후보가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5%를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무려 11% 격차를 낸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추미애 후보를 56%로 만들어준 겁니다 당일 투표가 44%면 추미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도 44%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하게 되면 밑이 나오는 겁니다 추미애는 4만 천 표를 얻었는데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5만 천 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표를 사전투표를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사전 당일 비율이 조작되지 않았을 때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8장이 있었는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121장으로 폭등하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은 이용 후보는 5만 표로 똑같습니다 추미애만 9970만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표가 4만 천 표에서 5만 천 표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밝혀질 수 있는 것은 조작 규칙을 사용해가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배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조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가방끈들이 짧고 하니까 그냥 닥치고 뭡니까 그냥 조작하고 그냥 땅땅땅 하면 끝난다고 대법관 우리 편이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의 선거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조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8771표 차로 패배한 낙선자인데 선관위가 9971표를 더해 가지고 1199표로 여러분들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추미애 당선의 비밀입니다 이런 짓을 전국의 전체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해 가지고 164석을 차지하는 국민의 힘을 108석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듣고 가는 거는 그건 뭐 짐승인 거죠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추미애만 했냐에 전국에 다 한 겁니다 추미애 옆 동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옆 동네는 또 김구 선생 정손자가 또 나와가지고 젊은 부인이야 김용만 씨 또 김구 선생 정손자한테도 이런 8000표를 집어넣고 또 뭡니까 당선과 낙선을 바꾼 겁니다 조작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선거로에 관한 그냥 끝난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거는 뭐 나라도 아니에요 조폭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10년째 부정선거래가 권력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 하나물은 새로 만들어진 지역인 모양입니다 1986년생이 김구 선생 정손자 김용만 부정선거로 당선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세 지역이 화성정 하남을 평택병이 신설지역군 모양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도 다 조작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더불어민국의 김구 선생 정손자인 김용만 후보가 받은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7718표 국외부재다투표 212표 덕풍삼동 관내사전투표 득표 2388표 전부 다 조작이 된 거죠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김용반 더불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지 위조사전투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앞에 선거인수에서 5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조작가가 찾아졌기 때문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김용만 더불어민국의 선관위 발표 관외사전투표 득표수가 7718표입니다 그런데 7718표 가운데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낸 위조투표지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위조투표지가 13465회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2693표입니다 7718표에 2693표를 빼면 5025표가 됩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와서 김용반 후보한테 우편투표를 던진 사람은 5025명이고 선관위가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김용만 후보한테 밀어준 위조관외사전투표지수는 2693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 여러분 제외국민투표도 보시기 바랍니다 212표를 받았다고 김용만 후보가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제외국민투표는 128표고 나머지 84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위조투표를 투입해 준 겁니다 84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외국민투표 선거인수 선거인수 여러분 보시게 되면 419명이죠 419에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84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면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가 규칙이 찾아진 겁니다 아마 선관위에 조작한 인간들은 이런 게 밝혀지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밝혀내리라고는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는 지역선관위에는 선관위를 방문하셔가지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더블 민주당 후보의 이런 표는 전부 다 조작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서울은 4분의 1을 곱하시고 경기도는 5분의 1을 곱하시고 경기도 가운데 이은주는 3분의 1 더 많이 조작해 줬으니까 3분의 1 곱하시고 그렇게 고하게 되면 다 이렇게 진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투표자들 던진 표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더블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여러분들 준 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수사를 안 해? 이걸 수사 안 한다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보셔요 이거 당신 수사 안 해? 대통령 호칭도 지금 아까워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8082표를 집어넣었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선거 결과 전부 다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초록색 칠해놓은 김용반 후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사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관외사전 국외 부재자 관내사전 관내사전 전부가 다 그래프 그려보면 검시할 수가 있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하남 씨 어른 참 계산하기가 좋네요 동이 4개밖에 안 돼 가지고 뭐 이거는 그냥 그저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11% 미사일동 플러스 13% 마이너스 11%포인트 플러스 14%포인트 마이너스 12%포인트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집어넣는지 덕풍삼동 관내사전투표에 선관위가 집어넣은 표가 874표 미사일동 관내사전투표에 여러분 선관위가 집어넣은 게 17,790표 미사일동의 관내사전투표에 집어넣은 표가 1763표 미사삼동의 선관위가 여러분들 위조투표 더블당 후반기 집어넣은 게 878표 국외부재다투표 84표 위조투표 투입 관외사전투표 2694표 위조투표 전체가 8082표를 집어넣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는 네 사람당 한 표시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남에서 여러분들 총 하남을이죠 8080표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반기 집어넣은 겁니다 김구 선생의 정손자인 김용만 후보한테 이렇게 되면 늘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최종 결과입니다 표를 집어넣기 전에 국민의힘의 이창근 후보가 3만 7천표 김용만 후보가 3만 6천표 1198표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거를 7천998표 이게 7천998표가 아니죠 가만히 계시봐요 8천82표입니다 8천82표 8천82표를 투입해 가지고 승부를 바꾼 겁니다 추미애 후보 지었구나 김용만 후보 지었구나 뭐 전국의 뭐죠 일종의 그냥 사례인 겁니다 사례 이 보시게 되면 7천998표 여기는 또 7천998표가 나오네요 약간 에러가 있는 모양이네요 사전투표장 50분 사람 숫자는 3만 1천994명 3만 9천992명으로 발표를 한 거죠 6.35%를 조작하고 선거인 수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장 50분은 25.39% 발표 사전투표 31.73%로 부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김용만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는 48%인데 발표 사전투표로 58%로 뻥튀기를 했네요 이창근 후보가 잘 싸웠네요 당일투표에서 48대 40으로 이겼네요 그래서 승부를 바꿔버리는 거고 이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찾아낸 내장당 가짜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복원을 오른쪽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정확하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전체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 자료인데 선관위 자료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잘 싸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창근 후보가 48% 얻었네요 48대 35 사전투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58%대 37%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이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원을 하게 되면 밑이 나오는 거죠 김용만 후보가 원래 3만6천표를 얻었는데 4만4천표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다른 후보표는 똑같습니다 3만7천 3만7천 4천 4천 사전당일 뷰를 보시게 되면 조작되기 이전에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73장을 받았는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11장을 받도록 만든 거죠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개판입니다 개판 참 창피한 일인 겁니다 나라에 아무리 규율과 기강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권력을 만드는 그런 가장 성스러운 행위에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조작질을 해온 겁니다 이걸 윤 대통령이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진짜 강심장인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잘 넘어가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한치의 개인적인 사감이나 추미애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내려놨기 때문에 다만 숫자가 증언하는 바를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나서 잘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1198표로 패배한 김구 선생의 정손자를 6884표로 승리한 당선자로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선거 무효소송감이 아니고 그냥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사에 범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겁니다 5월 9일 날 실제 사전투표율이 부풀려진 것만 발견하게 되면 그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선거 무효소송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다 여러분들 투표자 이미지가 다 파일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냥 바로 결정되는 거죠 그거하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 신분증 이미지가 있는 여러분들 개수 100개 하고 발표가 여러분들 150개 하면 50개 여러분들 뻥튀기 한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 그냥 중국 비서물이란 나라가 되겠죠 선관위는 5월 10일까지만 버티면 정거를 다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겁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4년간 해왔으니까 참 이제 어느덧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이 문제 4월 10일까지 깔끔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경기도가 의석이 참 많습니다 60석이기 때문에 60석에 대한 분석 작업이 완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더불당이 54석을 경기도에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6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도에 출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작되어 있는 숫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 사기 사전투표자수 전부 다 찾아내가 다 제거해 가지고 진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더불당 40석 국민의힘 20석 54대 6이 40대 20으로 바뀌는 겁니다 14석이 교체가 된 겁니다 14석이 14석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이용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치기를 한 겁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치기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야 전문가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경기지역 총의석 60석 선관위 발표 더불당 54석 국민의힘 6석 그런데 진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추정해 가지고 구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40석 국민의힘은 20석 14석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투입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 버린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2020년 4.15 총선보다 더 잘 싸운 선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런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6천포 내외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선거구가 23석이나 됩니다 반면에 2020년 4.15 총선에는 9석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전을 했고 국민들이 더 많이 국민의힘의 표를 던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경기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부터 전체를 다 보기가 힘드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표를 많이 집어넣어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후보를 사랑하사 표를 가장 많이 집어넣어준 탑5 1등부터 5등까지만 골라 가지고 득표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많이 대해준 후보입니다 1등이 누구한 게 이은주입니다 이은주 후보한테 18713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은 겁니다 18713표 특히 그리고 이은주 후보는 경기도의 평균값인 4장당 1장에 위조투표지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3장당 1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은주 후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되지 않았을 때는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가 7만 5천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은주 후보가 6만 3천표 조작되기 이전에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가 1만 1,993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18713표를 이은주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바꿉니다 위조투표지 투입 이후에 이은주 후보는 8만 2천표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는 7만 5천표 6,720표 차이로 패배합니다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가 1만 1,993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6,720표 차이로 패배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1등 다음에 위조사전투표를 두 번째 많이 투입한 지역 경기용인갑 경기용인갑입니다 이상식 후보하고 이원모 후보가 붙었는데 조작되기 이전에 이원모 후보가 6만 1천표 이상식 후보가 5만 4천표 격차가 7,161표 차이로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가 이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식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지를 16,196표를 투입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조투표지 투입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9,035표 차이로 이원모 후보를 꺾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위조투표지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기용인갑입니다 다음 3등입니다 위조투표를 가장 많이 투입한 세 번째가 경기고양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회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한창서 후보가 맞붙었고 조작되기 이전에 한창서 후보가 5만 4천표 더불당의 김성회 후보가 5만 2천표 1,886표 차이로 국민의힘의 한창서 후보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사전투표지 17,195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세 장당 한 장 더하는 식으로 해서 더불당 김성회 후보 함께 더해주면서 선거가 바뀌게 됩니다 김성회 후보가 6만 9천표 한창서 후보가 5만 4천표 격차가 1만 5천3백표 차이로 더불당의 김성회 후보가 승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립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4등 위조투표지에 가장 많이 투입해 이런 당락을 바꾼 네 번째는 바로 경기과청의왕시입니다 더불당의 박윤국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용태 후보와 이런 맞붙은 선거에서 김용태 후보는 6만 8천표 박윤국 후보는 6만 3천표 국민의힘의 김용태 후보가 4천5백35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지 17,667표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을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지고 박윤국 후보가 13,132표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도록 당락을 조작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치기 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경기도만 하더라도 14군데입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 다음 여러분들 다섯 번째 4위 이게 4위 이게 5위네요 5위 5위는 경기고양일상정입니다 김영한 후보하고 김용태 후보가 여러분들 이름이 아 같은 이름이네요 박윤국 김용태 김영한 김용태네요 2255표 차이로 김용태 국민의힘 후보가 고양정에 승리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7,528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김영한 후보가 승리하도록 무려 15,273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승부 를 조작한 선거입니다 이렇게 선거 갈리비위원회가 모든 승부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이렇게 정리를 딱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경기도 당선자와 낙선자 변경자 톱4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천의왕 박용국 김용태 앞이 더불당입니다 더불당 박용국 후보에게 선관위가 17,667표를 더해 주다 원래는 국힘이 김용태 후보가 4535표로 차이로 승리했는데 더불당이 13,132표로 승리하도록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치게 하다 선관위에 위조 투입이 당락을 바꾼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처인구 갑 이상식과 이원모 이상식 더불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16,196표의 위조사전투표지를 투입했고 그 결과 원래는 이원모 국힘당 후보가 7,161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나중에 승부 조작으로 더불당의 이상식 후보가 9035표 차이로 승리했더라 이걸 좀 잘 보실려면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추미애 한암갑 추미애와 이용이 대결한 구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9,970표의 위조 투표지를 조성한 다음에 추미애 후보에게 더해 줌으로써 조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국민의힘 후보가 8,771표 자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9,970표 위조 투표지가 추미애 후보에게 더해지면서 1,199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승리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9,970표의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당선과 낙선을 바꾸치기한 아주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안양을 이재정과 신쟁철이 대결한 구도에서 심재철 후보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4,085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후보를 특별히 보호하사 1,582표의 위조 사전 투표지를 이재정 후보에게 투입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고 이재정 후보가 7,497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더 크게 보시게 되면 평택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전이었네요 237표 차이로 정우성 국민의힘 후보가 가까스로 이겼는데 8,038표의 위조 투표지가 이병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면서 7,801표로 더불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입니다 이게 14군데입니다 여러분 14군데 14군데에서 이렇게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 투입을 통해가지고 당락을 바꾼 당락을 바꾼 지역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14군데입니다 14군데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위조사전 투표지를 통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지역이 14군데고 여러분들 요약된 목록은 이거고 그 다음 이걸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고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는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37대 11로 발표했지만 더불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들어있는 선관위가 투입한 위조 투표지를 제거한 진짜 더불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29석 더불당의 19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18석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이용해가지고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18군데는 여러분이 보시는 줄을 끊은 지역입니다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광진갑 광진을 동대문갑 동대문을 강북을 도봉을 소대문갑 양천갑 강서을 구로갑 영등폴 동작갑 송파병 강동갑 강동월 이게 18지역이 승부가 바뀐 겁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국힘 톱 18 국힘당 후보가 승리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목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했지만 그래도 한 번 여러분들이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집어넣은 표수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린 정도 그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힘당이 이긴 표수 이렇게 여러분들 6등부터 10등까지 그다음에 11등부터 15등까지 16등부터 18등까지 이제 서울 지역에 여러분들 다 바뀐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분석이 끝난 이 인천 인천에 선관위는 12대2로 더블당이 압승했다고 보는데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특별수에 포함된 위조투표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진 위조투표를 전부 다 여러분들 제거를 하고 나니까 7대7로 독률을 이루게 됩니다 대전은 선관위가 7대0으로 더블당이 압승했다는 데 여러분들 훔쳐간 표를 다 훔쳐간 표를 하고 선관위가 보너스로 지불한 데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특별 전부 다 제거하니까 오히려 국민의 힘이 내석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7대7 그러니까 여기서 두 석만 선관위가 인정했는데 다섯 석에서도 여러분들 성부가 바뀐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성부를 조작한 지역에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입니다 다섯 군데 성부가 조작이 됐고 그다음 대전광역시는 이렇게 위에 네 군데 대전동구 대전정구 대전서구월 대전대덕구 여기가 성부가 조작된 경우입니다 이게 플러스 국힘이 이긴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면 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를 승리하게 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나라가 나라가 짐승나라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숫자를 조작 안 했으면 발각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힘이 164석 정도를 받은 것을 보이네요 선관위가 범야 192대 108로 압승했다고 하는데 뭐 다 도독질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포함된 선거관리비원회가 임의로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준 위조 사전투표지를 전부 다 찾아가 제거를 하게 되면 136대 163 범야 136석 국민의힘이 164석으로 거의 추계가 됩니다 여기는 비례대표와 포함이 된 겁니다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니까 몇 군데 남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도 보도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이 164석을 차지한 겁니다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조작 막으면 국힘이 큰 폭으로 이기고 사전투표 조작 못 막으면 개원선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숙지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 이거 맞춰나오면 비례대표로 가겠죠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잠정 추계처를 어제 발표했는데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게 4월 29일 기준입니다 아직 다 안 맞췄기 때문에 작업 진행 중인 데가 제주 경남 충남 충북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적은 다 마친 겁니다 서울에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줘 가지고 18개 석의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습니다 경기도 14석 당선자와 낙선자를 조작한 겁니다 인천에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줘 가지고 5석을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 성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자였는데 낙선자로 만든 겁니다 부산에서 한석 조작을 했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더블당 후보의 당선자인 삼선 전재수 후보도 조작이 된 겁니다 한 번 방송을 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4석을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성부 조작의 이름들 바로 주체는 선거관리비원회인 겁니다 딴 데 아니고 북조선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2석 여러분 성부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에서 한석 성부 조작을 한 겁니다 세종시에서 한석을 성부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는 모두 다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블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위조 사전투표주도 더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꾼 경우입니다 국힘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에 낙선자로 그냥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국힘당 후보를 낙선자로 만들고 대신에 더블당 후보가 당선자로 만들게 된 지역이 확정된 지역이 여러분들 여기 서울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밑에는 거의 확정기기지만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예상은 9석입니다 합산하게 되면 136대 164 비례대표 18석을 포함해 가지고 국힘당의 예상의석이 164석인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는 어떻게 발표했냐 192대 108로 발표를 한 겁니다 범야가 192석이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이 일어났는데도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그냥 본인이 본인은 안심하고 여러분들 그냥 이거 덮으면 그냥 본인이 안전할 거라 보는데 나는 진짜 뭡니까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을 만큼 뭡니까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어디서 일어날 것입니까 실제 사전투표자수만 확인하면 여러분들 다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뻥튀기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그게 실제 사전투표자수인 겁니다 그거하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발표한 발표 사전투표는 비교하게 되면 금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선거 무효소송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대법관들 보셨지 않습니까 다 덮는 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를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여기는 뭐 작성하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작성을 못했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서울은 18석을 성부를 조작했는데 실제로는 국힘이 29대 19로 이겼는데 이게 틀렸네요 국힘이 더블당이 여러분들 29대 19로 이겼는데 실질적으로는 선관위가 37대 11로 이겼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가지고 제야전문가께서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했더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제야전문가의 추계치입니다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인데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만 지금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결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서울특별시는 모두 의석이 48개입니다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37대 11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위조특별을 제거하고 나니까 19대 29로 바뀌는 겁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겁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더블당이 1대 17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위조특별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0대 18% 전부 다 더블당이 패배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0, 1, 2 전부 다 이긴 거죠 인천광역시에서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블당 12석 국민의힘 2석이라고 발표했는데 위조특별을 다 더블당 후보안께서 제거하고 나니까 12대 2가 7대 7로 바뀌는 겁니다 광주광역시는 말할 거 없고 8대 0, 8대 0 대전광역시에서 선거관리비원회는 더블당이 7대 0으로 압승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더블당 후보에게 포함된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제거하고 나니까 7대 0이 아니고 바로 3대 4로 오히려 국힘이 이긴 겁니다 울산광역시에서 1대 4로 더블당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구해보니까 진보당 한 명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5석 전부를 다 얻은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이겼다는 울산광역시에서 실질적으로는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최종특별시에는 1대 0 이랬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미래가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를 조작해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들 낙선되고 국민의힘이 한 석을 차지한 겁니다 1대 1이 된 거죠 경기도에서는 53대 6이라고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위조투표제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53대 6이 아니고 39대 20으로 14석을 더 국민의힘이 가졌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2대 6이라고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구해보니까 0대 8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는 8대 3이라고 발표했는데 전북은 10대 0 전라남도 10대 0 이건 말할 거 없고 경상북도 0대 13이기도 말할 필요 없고 경상남도의 3대 13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여러분들 한 석 밖에 차지 1대 15입니다 제주특별전은 3대 0으로 더불당이 압승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2대 1로 국민의힘이 한 석을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 중인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남도는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거의 확실하게 보는 것이 충청북도는 5대 3이었는데 국민의힘이 2대 6으로 이긴 거고 충청남도는 8대 3이었는데 국민의힘이 4대 7로 이긴 겁니다 거의 확정적인데 최종적인 점검이 안 끝났기 때문에 초록색 4배를 붙여놓은 겁니다 작업 중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3대 13으로 더불당이 3석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한 석 밖에 1대 15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종합하게 되면 지역구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당 161석 국힘당 90석이라고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내가 더해준 위조사전특별주를 전부 다 제거하고 나면 여러분들 성부가 바뀌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106석 국민의힘의 146석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이 나오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끔 이렇게 좀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 빼버리고 두 당만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부터 경기도까지 이러면 더 잘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나라가 온통 도둑놈 두성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도 이런 총종합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 전국 총의석수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192대 108 수정치 136대 164 의석수 300석 비례대표 포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더불당 175석 위조투표지 다 제거하고 나면 더불당 120석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108석 더불당 후보에게 여러분들 더해진 위조투표지 다 제거하고 나면 164석 개혁신당 3석 새로미래 0석 세종시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겁니다 진보당 울산에서 1석 조작해서도 이긴 겁니다 조국혁신당 12석 여러분 이 자료는 비례대표 조작을 포함 안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164대 136은 법냐 136석 국민의힘의 164석은 비례대표 조작을 추계 안 한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추계하게 되면 164석이 아니고 167석 168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제를 분명히 두는 겁니다 비례대표 조작 추계가 이루지지 않는 상태에서 잠정적인 값이 국민의힘이 164석 더불당이 136석입니다 대한국 공직선거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서울 경우에 세 사람당 한 표의 위조투표지가 표수가 한 표씩 더해지도록 플러스1 플러스1 더불당 후반께 그렇게 조작하고 거기에 이름들 조작된 표수만큼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투입한 겁니다 지금 지역선관 이름 들어 있는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는 위조투표자하고 진짜 투표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냥 진짜 가짜를 내가지고 그냥 세는 겁니다 가짜를 세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은 실제 사전투표일을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도록 cctv 촬영도 불과 선거인명부도 없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도 못 찍어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는 5월 9일 날 모두 삭제되는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실제 사전투표자수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면 다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밝히겠습니까 안 밝힙니다 그는 정치검사거든요 그는 끝까지 국민들의 이익과 반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절대 부정선거를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문제 국민들이 저항을 격렬하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 저는 거의 그냥 바닥으로 봅니다 바닥으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절제된 표현을 그냥 쓰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흉중의 여러분들 얼마나 부글부글 끌어오르겠습니까 이거 나라가 그냥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냥 나라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넘어간 거고 그리고 그 야합한 자들이 다 이런 뭡니까 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석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분들 29일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한 것이 이겁니다 비례대표 18석을 포함해 가지고 국힘당 164석 더블당 120석 이게 여러분들 범야하고 국민의힘의 의석입니다 분명히 전제조건을 두고 싶은 것은 비례대표 조작을 포함을 안 한 겁니다 비례대표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을 겁니다 비례대표 이름 두 정당의 표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무효표가 130만 표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인 수에 서울은 4분의 1을 곱해 줘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만들었고 경기도는 여러분 5분의 1을 곱해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만들었고 부산광역시는 선거인 수의 6분의 1을 곱해 가지고 여러분들 위조투표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선거인 수가 뭡니까 정당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입니다 무효표가 여러분들 130만 표라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선거인 수 표에서 뭡니까 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가 끝나고 나면 이게 좀 개정이 될 겁니다 서너 표 정도가 국힘에 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여러분 최종적인 결과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한 번 정리정돈하겠습니다 총선을 누가 만졌냐 이야기죠 총선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여러분들 관할 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해킹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온 주체는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 내부 인사일 수도 있고 외부 인사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선거 데이터의 최종 책임자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 가동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일단 숫자 조작을 사전투표 양일사에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숫자 조작을 하는데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변수이니까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더해 주는 표수가 정확하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3분의 1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사전투표 양일 한 30일 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는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몇 표 정도 집어넣기 위해서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얼마니까 몇 얼마를 조작하면 되는지를 본인들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던진 득표수에다가 선관위가 위조투표제를 더해온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 다른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cctv 촬영검지 선거인 명부검지 캠코드를 이용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 개수검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투표자들이나 국민들이 실제로 사전투표를 몇 명을 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 많은 발표 사전투표자 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법과 제도를 여러분들 바꾸고 동시에 본인들에게 목줄이 여러분들 달려있는 정치인들을 여러분들 압박해 가지고 결국 국가를 접수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관위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서 완전히 접수가 된 겁니다 서슴치 않고 저는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6.25 전쟁은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무력 여러분들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디지털 도구와 특정 지역의 여러분들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는 너무나 처절하게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4년간 이 문제를 여러분들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겁니다 이로써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고 위조투표지 제조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문제를 막지 못하면 4월 10일 총선에 다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다시 참정권을 찾기가 힘든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강조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개수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제조님들 투입을 막기 위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외쳤습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의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철저하게 국민들의 이익과 반한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온 겁니다 지금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애시당초 오래전에 그런 기대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싹수를 보면 다 아는 거죠 재임 초기에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하는 걸 보고 저는 완전히 손절매를 했습니다 저 양반은 그냥 천생 정치검사구나 검사 시절에 해왔던 그대로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의 운명과 나라의 안의가 완전히 결판이 나는 선거 부정 문제를 방조 묵인 내지 부역하는 그런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캐나다에 여러분들 계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역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가의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국가의 반역을 국민들이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과장이 아닌 겁니다 국민이 죽게 된 겁니다 이제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대찾기가 어렵습니다 대찾기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5월 9일 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여러분들 삭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주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 다 확인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겁니다 그냥 뭉개고 있으면 그냥 다 지나간다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국호는 대한민국이지만 국민들이 그냥 참조권이 완전히 박탈돼 가지고 그냥 선거마다 뭡니까 그냥 위조투표 지금 뭡니까 전산조작에서 부풀리고 그 다음에 위조투표 쑤셔 넣고 해가 뭡니까 대통령 만들고 뭐 국회의원 만들고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만들고 시도지사 만들고 심지어 기초위원 강력위원까지 다 만들고 교육관까지 다 만들고 그냥 먹는 겁니다 나라를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당신이 알아서 좀 해라 하지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경고하고 고까진 겁니다 그까진 선이 분명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이러면 항의하고 정치적 집회하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해라 이야기죠 그건 내 이름도 주특기가 아니니까 고소고발한 것은 다른 법무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건 내 주특기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얼굴이 뻔뻔한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책임감이 없으면 그냥 노예로 살면 되는 겁니다 깍깍 다 앉지 않습니까 홍콩 사람들 노예로 사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망한다 망한다지만 그냥 입 다물고 노예로 살면 되는 겁니다 새끼들하고 노예로 그냥 사는 겁니다 남이 정해주는 대로 북조선은 그냥 내놓고 하고 남조선은 은밀하게 하고 뭐가 여러분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 힘을 합쳐가 여러분들 방을 해야지 누가 여러분들 만능면도 아닌데 다 여러분들 고소도 해봐 고발도 해라 아스팔트도 나와라 방송도 해라 말이 되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합니까 오늘 제 말씀의 요지라는 것은 거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일 내로 이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끝나게 되면 164석 내외가 여러분들 결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제야전문가가 여러분들 당이 많아가 좀 복잡하다고 그러네요 비례대표는 다시 비례대표를 여러분들 해 가지고 164석에 좀 조정이 있겠죠 비례대표 조작 어떻게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밝힐 거는 거의 다 밝힌 겁니다 발표 사전특별과 여러분 실제 사전특별이 다르고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신 거죠 그다음 주제는 그다음은 국민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다음은 우리가 못 막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대로 막을 수 있으면 나라를 반수를 좀 일으킬 세울 수 있는 거고 막을 뭐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 죽지는 않으니까 홍콩 사람들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중국 지하에 있으면 그냥 입만 담으면 그냥 사는 거지 않습니까 밥 먹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4월 10일 총선이 맹악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될 때까지는 제가 시간을 많이 하려 하고 그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방송시간을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선거가 큰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는 또 분석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건 하기가 힘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정선거 여러분 일상화 대가 다음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이런 부정선거 하면 분석해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야기예요 다 끝난 건데 4월 10일 총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런 대선을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돼서 부정선거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야기죠 그때는 뭐 다 수갑 차여 가지고 꼼짝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자 오늘 여러분들 그거 하셨지만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한 번 짧게라도 총 한 번 정리해 보시죠 보시게 되면 여기 플러스 값들이 다 국힘당의 당선자를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이름 더해 가지고 성부를 바꾼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위는 분석이 끝난 것이고 밑은 지금 분석이 진행 중이지만 거의 확정적인 것이고 선관위가 192대 108로 더블당이 압승했다고 했지만 더블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오히려 국민의 힘이 164대 136으로 이긴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 여러분 오늘 경기도 경기도는 54대 66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블당에 압승했다고 했지만 구해보니까 14석에서 위조투표지와 더블당 후보에게 되어져 가지고 당락을 바꿨더라 40대 20으로 바꿨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여러분들 총 국민의힘 당선자를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더해줘 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지역 14군데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그동안 마무리했던 서울의 4월 10일 총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의 37대 11로 압승했다고 했지만 더블 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19대 29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였죠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시게 되면 18군데고 국힘의 탑 18군데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더해줘 가지고 국힘의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꿔놓은 데가 18군데가 이렇게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그리고 이제 17번부터 16번부터 18번 그 다음에 이제 분석했던 데가 인천 인천은 선관위가 12대 2로 더블업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더블업 민주당 후보에 사전투표특보수에 투입해준 위조사전투표지를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7대 7로 독률이었다. 대전광역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7대 0으로 더블업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발표했지만 더블업 민주당 후보에 사전투표특보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만표 내에의 선거구마다 만표 내에 위조투표지를 조작한 방식을 찾아내가지고 대전광역시가 몇 표인지 세 표당 한 표인지 그렇게 해가 그걸 다 찾아내더만 3대 4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겼다. 그걸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한 도표가 바로 인천광역시. 여기서 7군데 가운데 2군데는 선관위가 제대로 발표를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대전광역시 네 군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그냥 마치기에 좀 그거 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멘